우리 언니아는 그동안의 커리어원처럼 사셨잖아요 언니 사주는요 내가 봤을 때는 배우자 자리는 솔직히 비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여자로서 그냥 내 명예만 찾고자 간다라고 하면 언니는 여자로서 진짜 멋진 삶을 살 것 같아 그렇다고 연애를 하지 말고 결혼 말라고 그런 소리는 아니야 연애는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언니 사주에 결혼 한두 번 해야 되는 사주이고 내가 봤을 적은 언니 예전에 한번 실패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이혼하신 적 있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그걸로 가볍게 끝나서 언니 혼자 여기까지 잘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밑에 남자분을 적어주셨는데 남친구잖아 궁합 받으려고 온 거야? 아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지 혼자 살아야 돼 언니는 결혼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지 좀 궁금해서 나는 솔직히 언니 혼자의 사주도 보자면 혼자 사셔야 되는 팔자야 언니는 누가 배우자 자리가 옆에 있잖아 그럼 언니 재물도 손실되고 언니 건강도 해치는 사주다 근데 언니 혼자 예를 들어서 살잖아 돈도 더 많이 벌고 건강이 너무 잘 살 거야 근데 이 남자를 언니랑 겹쳐서 보지 않고 남자만 봐도 이 남자도 끼가 너무 많아 한량이야 어? 그리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재미난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마 눈웃음을 칠 거야 분명히 아 맞아요 그치 웃는 게 너무 예쁜 남자래 지금 보여지는 게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잘 따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언니랑 같이 갖다 붙이면 언니가 그거 가만히 그 꼴 못 볼 건데 저도 그냥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해야면 좋겠는데 자꾸 남자친구가 결혼하자? 결혼하자 동거하자 그래서 지금 동거는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어? 완전히 합치지 마 언니 자꾸 합치자고 하니까 집도 빼서 합치자 이렇게 하고 결혼할 거니까 차도 좀 큰 걸로 더 바꾸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니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언니 이 남자한테 놀아놔 그리고 우리 언니아는 절대적으로 일을 그만둘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이조차도 이미 아기를 낳을 시기는 지났잖아 아기 얘기도 안 하잖아 남자친구가 우리 둘이 알콩이달콩이 살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잖아? 이 남은 친구는 논다? 언니 일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된다? 맞아요 지금도 프리랜석이네요 무슨 일 해? 골프 강사 헐 얼마나 끼가 넘치겠어요 어? 같은게나 사주에 남자가 도화가 이렇게 많은데 여자가 줄줄줄 따를 텐데 여자 회원 많지 않아? 아닌데 또 저한테 엄청 잘해주니까 그럼 언니도 그것 때문에 만난 거야? 저도 배우다가 헐 언니가 좀 이 남자친구한테 언니 개인적인 얘기 많이 했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을 의도적이지 않게 묻는다 그래야 되나? 저도 모르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있잖아 남자친구가 어쨌든 언니를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결혼 얘기까지 나오고 동거까지 나오면 대놓고 사기는 아니야 사실 사기성은 없어 아 근데 좀 이 남자분을 느끼면 이런 건 있다? 왜 그냥 여자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나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나가지고 나 편하게 살고 싶어 아 왜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여자들은 왜 남자한테 그게 보여 아 어쩐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언니를 좋아하는 건 맞아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 남자는 자꾸 머릿속에 그만 놀고 싶다 아 나 쉬고 싶다 근데 언니를 딱 보면 너무 열심히 사는 언니고 경제력도 있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어 보여 언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근데 어 뭐야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좋네 근데 언니가 막 또 내 썰을 풀면서 막 의지해 어 이 여자다 딱 걸린 거야 아니 저도 다른 날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서 저는 결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전으로 뭐 집을 뭐 차를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언니 잘라야 돼 절대 단 한 푼도 언니가 선물해주는 거 빼고 그 사람한테 동감이 안 돼요 말을 잘해서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휘둘려? 응 그런데도 안 돼 응 언니 집 언니 명의야? 네 여기 집 안 건드렸죠? 절대로 팔지 마 절대로 안 팔린다고 그러고 계속 그냥 미루고 자꾸 딴 얘기하고 사도 살 거면 언니 명의로 언니가 사 응 절대 남자친구 명의로 사주거나 뭐 해주고 뭐 뭐 빚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 신경도 쓰면 알아 차라리 한 달에 용돈을 줘버려 그냥 응 진짜 응 그렇게 해서 언니가 칼같이 해야 이 남자가 아 이 여자한테는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포기를 한다든가 그냥 사랑만 하지 응 그렇지 않으면 좀 해이해질 것 같아 응 자기 일에 응 아니 막말로 애를 낳아가지고 남편이 애를 키운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응 응 근데 뭐 여자 잘 만나거나 팔자 피거나 좀 쉬고 좀 설렁설렁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응 근데 내가 남자분을 너무 안 좋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응 이분의 마음을 느끼면 자꾸 놀고 싶어 응 자주 얘기 안 해요 뭐 여행 가고 싶다 좀 일 좀 그만하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자 뭐 쉬는 날 연휴 끼면 끼고서 뭐 어디 가까운 데라도 나가자 그래 응 왜냐면 우리 언니아는 어쨌든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이게 칼이잖아 어? 못해 자유롭게 근데 이분은 프리아 대매 자체가 언니랑 극과 극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언니 일할 때 이 남자 뭐하고 다닐 때 어떻게 알아 그 끼가 보이는데 응 응 그렇잖아 여자들이나 따른다 그리고 골프 치면 얼마나 강사면 또 여자들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모르는 거야 응 이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를 막 마치 그럴 것 같다라고 빙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아 응 그렇구나 언니가 남자친구로서 말고 회원으로서 느꼈던 감정이 처음에 뭐예요? 호기심이었죠 너무 잘해주니까 그치 근데 그게 언니한테만 그랬겠어? 잘 생각해봐 그렇네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니가 돈이 없어? 뭐 집도 없어?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언니한테 얘기했던 말들을 대조해봐 그거는 현실성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뭔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든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금 뭐뭐 갖고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골프를 치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치겠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찔러 보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우리 언니가 안 당했으면 좋겠어 어쩐지 골프채 그 메이커 얘기를 하면서 뭐 있냐 뭐 있냐 이런 생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니까 근데 언니가 어쨌든 그런 능력을 내잖아 혼자 살았을 때에는 응 그렇잖아 근데 어 그거를 이제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언니를 같이 이제 빙자해서 같이 우리 열심히 해서 더 잘 살자가 아니라 언니 거를 같이 누리고 싶은 거야 본인이 근데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20대 초반도 아니고 지금 마흔 넘어가지고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언니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귄 거에 비해서 궁합을 빨리 보러 온 게 언니가 한 수위였어 언니가 이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이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냥 만나니까 같이 살자고 자꾸 앵앵대니까 지금 잠깐 왔다 갔다 들어가서 있는 것 뿐이지 언니가 진짜 살 것 같았으면 다 정리했지 이미 언니 성격에 그쵸 맞아요 김연기고 아니면 아닌데 그렇잖아 근데 언니가 이렇게 다리를 걸쳐놨다는 거는 언니도 뭔가 찝찝한데 어쨌든 만나는 사이에서 싸우기 싫은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그 언니 들으니까 속이 좀 떨리는 거 같아요 안 돼 절대로 돈 내가 그랬잖아 선물하면 해줬지 주지마 결혼 얘기 자꾸 하면 그럼 이제 그만 만나자 다 결혼할 생각 없어 딱 잘라 그래야지가 맞아 그래야 포기 이 사람이 언니를 포기를 하든 아니면 그 결혼을 환상을 포기하든 뭔가 좀 현실성 맞게 살 건데 자꾸 꿈을 꿔 막 뭉개구름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다 저렇게 살면 되겠다 놀러갈 북리만 하고 있어 세 돈 가지고 언니는 일 절대 그만 안 될 사람인 거 알거든 아니 언니 직급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그만둬 어떻게 싸우는 그러니까 절대 나는 아닌 거 같아 나중에 나중에 혹여나 그냥 재밌게 예쁘게 만나다가 헤어지면 그냥 또 편하게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사람 사겨 결혼하지 말고 그게 언니 사는 길이야 그냥 그냥 그럼 이제 왜냐면 감사합니다.